하할라 해주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였어요 드디어 원어빌더스 롤웨어 아...이거 잔인한데? 자는 거 잘해 같는데? 하하하하하 쉬쉬쉬 고소하고 헐 헐 헐 헐 오우 까칠어 와 대박이에요 형님 지금 저는 못하겠어요 세상에 들 수 없어 저 소재를 시작부터 껀대하자라고 해요 소재를 시작부터 껀대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회식 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우 시원해 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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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떼었네 저는 행복할 수 밖에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스트레이 Movement 쥬쥬쥬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..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오...깐치러... 아...이거 짠이난데? 와...대박이에요 형님... 지금 저는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 들 수 없어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아...이거 짠이난데? 소소절 시작부터 건배하자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면 저희는 회식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외식도 chick... appreciate it imiiiint 噗음 와 드디어 원아빌더스 로맨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